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티비에요. 오늘은 적교의 통찰의 눈을 비롯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적교의 통찰의 눈 정의궁은 젊었을 적 산으로 사냥을 나갔어요. 짐승을 따라서 점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해가 저물어버렸지요. 사방에 인가가 없으니 매우 당황했어요. 마을 곧비를 잘 잡고 불숲에 난 길을 따라 산등성이 몇 개를 넘었지요. 한 곳에 도착하니 산이 오목한 곳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한참 있다가 한 여자가 나와 말했어요. 이곳은 길손이 잠시도 머물 곳이 못되니 속히 떠나십시오. 공이 그녀를 보니 나이는 스물 살쯤 되어 보이고 용모가 잠옷 단아하고 아름다웠어요. 공이 대답했지요. 산골짝은 깊기만 하고 날도 저물어 쏘이다. 호랑이와 표범이 횡행하는 곳에서 간신히 인가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소? 이 집에 있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 밖으로 나가 맹수에게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소. 그러고는 문을 밀치고 들어갔어요. 여자도 어찌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맞아들였지요. 공은 방으로 들어가 앉아 이 집에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물었어요. 여자가 말했지요. 이곳은 적괴가 사는 곳입니다. 양갓집 딸인 소척도 적괴에게 잡혀와서 몇 년이나 이곳에 살고 있지만 아직 호랑이 아가리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때마침 적괴가 사냥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밤이 깊으면 올 것입니다. 손님께서 여기 머물고 있는 걸 보면 소척과 손님은 한 칼에 머리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손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공연이 적괴의 손에 죽게 되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공이 웃으며 말했어요. 죽을 때가 다가와도 밥은 거를 수 없지요. 저녁밥을 얼른 좀 가져다 주시겠소? 여자가 적괴의 밥을 갖다 주니 공은 배불리 먹었지요. 그리고 나서 여자와 함께 밤을 보냈어요. 식경이 몇 차례 지나자 호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짐을 내려놓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녀는 몸을 떨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지요. 적괴가 왔어요. 이를 어쩌죠? 공은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 이윽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 들어왔죠. 키가 10척이나 되었고 눈은 강과 같이 패었으며 입은 바다같이 컸습니다. 그 모습이 웅장하고 풍채와 거동은 사나워 보였죠. 손에 큰 칼을 잡고 있었는데 반쯤 취해 있었어요. 그는 공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 높여 크게 꾸짖었지요. 뭐 하는 놈인데 감히 여기 와서 남의 철을 겁탈했느냐? 공이 천천히 말했어요. 산에 들어와 짐승을 쫓다가 나리점으로 여기에서 기숙했소이다. 적괴가 다시 크게 공을 꾸짖었어요. 너는 참 간도 크다. 그랬다면 사랑에 거쳐하는 것이 옳거늘 어찌 감히 내 실로 들어와 남의 철을 범한단 말이냐? 이것만 해도 이미 죽을 째이거늘 너는 나그네로서 주인을 보고도 얘를 갖추기는커녕 누워서 보기만 하니 이게 무슨 도리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자 공이 웃으며 말했죠.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비록 내가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남녀의 자리를 나누어 앉아 있었던 듯 당신이 믿어주었겠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적개가 굵은 새끼줄로 공을 묶어 대들보 위에 매달고는 철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마루 위에 사냥해온 산짐승이 있으니 잘 씻어서 구워와라. 그녀는 전정긍긍하며 나가 산돼지, 노루, 사슴 등의 고기를 썰어 잘 익혀 큰 쟁반에 가득 담아내왔어요. 적개는 또 술을 가져오도록 하였지요. 큰 동이에 든 술을 영거푸 몇 잔이나 마시고 칼을 뽑아 고기를 잘라 씹어 먹었지요. 그는 다시 고기 한 덩어리를 칼끝에 꽂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을 옆에 두고 어찌 혼자만 먹겠는가 곧 죽을 테지만 맛은 보게 해 주어야지. 칼끝에 고기를 주니 공이 입을 벌리고 받아 먹는데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적개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말했지요. 가히 대장부라 부를만 하도다. 그러자 공이 말했어요. 죽이려면 얼른 죽일 것이지 어찌 이렇게 시간을 끄시오. 또 무슨 대장부 소장부 타령을 하시오. 적개가 칼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묶은 것을 풀어주고 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과 같은 천하 기남자는 처음 보았소이다. 당신은 장차 세상에 크게 쓰이고 나라를 위한 간성이 될 것이니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직위로 생각하겠소. 저 여자는 비록 내 처지만 당신이 이미 가까이 했으니 당신의 아내가 되었소. 내가 어찌 다시 가까이 하겠소. 또 창고에 쌓여있는 재물과 비단을 모두 당신에게 줄 테이니 사양하지 마시오. 대장부가 세상에서 일을 이루려는데 손에 돈과 재물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나는 이제 떠나겠소이다. 이후에 나에게 큰 애기 있을 것이니 당신이 꼭 나를 구해 주시오. 적괴는 말을 마치자 후이쩍 일어나 떠나가니 가는 곳을 알 수 없었지요. 공은 그의 말에 여자를 태우고 돈과 비단을 다 내어와 마국간에 있던 말들에 실어갔지요. 그 뒤 공은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공이 훈련대장 겸 포도대장으로 있을 때 외딴 시골에서 큰 도둑무리의 두목을 잡아올렸어요. 공이 그를 다스리려고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그때 그 적괴였지요. 그래서 지난 일을 임금께 아뢰자 임금이 그를 석방해주고 교열에 임명했어요. 그 뒤 석괴는 여러 관직을 추천받고 과거에도 급지했으니 지위가 병사나 수사의 직임을 맡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적각을 만난 암우개 부자 암우개는 승정원 사령의 수행원이었어요. 어느 날 남산골에 사는 벼슬아치에게 사령의 편지를 전해주고 술을 조금 얻어 마신 뒤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 암우개에게 절을 하였어요.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조선팔토를 다 둘러보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형님만 한 분이 없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허참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과 고기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남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닭주와 계곡이를 풍성하게 마련해서 제가 동료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보답으로 청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7월 보름이었어요. 밤은 이미 깊어 삼경쯤 되었고 계속 내리던 비도 머졌지요. 그러자 밝은 달이 구름 사이로 나타났어요. 암우개가 취한 눈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은 페랭이를 쓰고 옷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전대를 두르고 손에 채찍을 들고 있었지요. 키가 파이척이나 되고 걸음걸이는 기웃둥 기웃둥 했지만 말이 공손하였어요. 모습이 참 괴상하다 하여 사람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귀신 같으면서도 달리 보면 귀신이 아닌 것 같았지요. 동행이 금지된 한밤중에 마음대로 오고 가니 혹 도깨비가 아닐까 암우개는 이런 생각이 들이자 갑자기 무서워졌지요. 하지만 곧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하였어요. 사람은 냥이고 귀신은 의미니 근본이 서로 다르지 그러니 저것이 나에게 화를 끼칠 수는 없을 거야. 또 옛날부터 저런 도깨비 무리와 잘 사귀어서 돈을 번 사람도 많다지. 암우개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얼 하는 사람이오? 허참은 며칠날 하오? 사람들은 저를 김첨지라 부릅니다. 허참은 내일 모레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형님과 저는 전생에 인연이 있어 그걸 믿고 제가 이렇게 형님을 번거롭게 합니다. 술과 고기는 얼마나 가져다주면 모자라지 않겠소? 술 열 말과 개 다섯 마리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형님 이것저것 두루 생각하셔서 틀림없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듭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암우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하였지요.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당신이나 약속을 어기지 마시오. 도깨비는 기뻐서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가 또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만 한 가지 더 특별히 부탁할 수 있을지요. 살쾡이 고기면 더욱 좋겠는데 혹시 그것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남을 위해 마련하는데 그걸 구하는 게 뭐가 어렵겠소? 다만 내일 모레는 너무 촉박하니 닷새쯤 시간을 주면 아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소? 아이고 그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대문 밖 청계천에 있는 영도다리 위에서 모일 것이니 형님은 밤이 이슥해지면 혼자 거기로 와 주십시오. 집에 돌아와 암우개는 집안 사람들에게 손님을 전송한다는 핑계를 대고 술과 고기를 마련하였어요. 살쾡이 서른 마리도 구하여서 약과 소금을 넣고 잘 삶았어요. 닷새쨈가 되자 암우개는 그것들을 동대문 밖 청계천가로 옮겨놓고 김첨지를 기다렸어요. 물새들이 숲속에 깃들이고 풀숲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구름 사이로 다리 얼굴을 내밀었다가는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만물이 고요한 삼경인데 반딧불들만이 숲속을 넘나대며 사람의 수심을 자아냈어요. 암우개가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사이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암우개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그날 술에 취해 헛것을 보고 약속을 했나. 그게 도깨비였다면 사람과 한 약속은 꼭 지킬 텐데. 참 이상도하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에서 들뿔이 수십개 타오르고 있었지요. 영도다리 아래에도 들뿔이 수십개 밝은 빛을 내고 있었어요. 양쪽 들뿔들이 서로 호응하는 듯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고 동쪽으로 갔다 소쪽으로 왔다 하며 변화가 무쌍하더니 마침내 암우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로 몰려오는 것이었죠. 암우개는 엎드려 몸을 감추고 그 모습을 살폈어요. 기괴한 형체의 도깨비들이 마흔명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도깨비는 머리에 뿌리 하나 나있었고 털은 붉고 몸뚱이는 새팔했지요. 사람들이 야차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야차는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귀신으로 두억신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야차가 좌우를 둘러보고 물었어요. 적각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한 도깨비가 달려오는데 자세히 보니 닷새 전에 만난 김첨지였어요. 야차가 물었지요. 너의 허참은 어떻게 하려느냐. 곧 음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암우개라는 사람입니다. 적각이 자그만 소리로 암우개를 불렀죠. 형님 어디 계십니까. 암우개가 나가니 적각이 아주 반가워하며 도깨비들 앞으로 데려갔지요. 도깨비들이 암우개를 보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꺼리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니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될 만한데 모두들 흐뭇했습니다. 암우개가 술과 안주를 내놓자 도깨비들은 특히 사이쾽이 고기를 보고 기뻐하였지요. 아주 좋은 안주로 새해. 좋아 좋아. 도깨비들은 시컷 먹고 취한 뒤 암우개에게 말했지요. 우리는 어느 곳이든 순식간에 달려가서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의 주인이 없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니 우리 주인이 될 만하오. 부디 당신의 집 구석진 곳에서 달마다 한 번씩만 우리가 마음껏 먹도록 해주시구려. 그러면 당신에게 큰 재물이 생길 것이오. 암우개는 손을 마주잡고 대답했어요.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마음은 간절하나 감히 정하지 못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럼 내일 밤 당신 집에서 다시 만납시다. 단 우리가 만나는 것은 쉿 비밀로 해주시오. 괜히 사람들에게 알려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게 좋겠지 않소이까? 척다기 울자 도깨비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사라졌어요. 암우개도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술과 안주를 준비했어요. 그날 밤 삼경이 되어 주위가 고요해지니 도깨비들이 또 모여들었지요. 모두들 저마다 가져온 물건들이 마당에 쌓아놓았어요. 그것을 값으로 따지면 아마 천금도 넘을 것 같았습니다. 물건들이 비록 변변치 않지만 그냥 정을 표시하는 것이니 받아주시오. 이것을 두루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없을 것이오.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빠뜨리지 않고 매달 같은 날에 찾아왔지요. 십 년이 지나자 암우개는 재산이 수만금에 이르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도깨비들이 귀찮아졌지요. 암우개는 도깨비들이 오지 못하게 할 꾀를 내었지요. 어느 날 밤 암우개는 적각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비록 사는 곳은 달라도 서로에 대한 정은 지극해졌소. 여러 해 만나는 동안 당신이 수만금 재산을 가져다주어 내가 영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산처럼 높은 덕과 바다처럼 깊은 은혜는 내 머리털을 다 뽑는다 해도 갚기가 어려울 것이오. 그런데 옛사람들이 호사다마라고 말씀하셨다오. 좋은 일에는 항상 불행한 일이 뒤따른다는 뜻이오. 또 갑자기 많은 재산을 얻는 일도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들었소. 고삐가 길면 밟히게 마련이오. 당신 덕에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사람인 내가 언제까지나 도깨비들과 어울릴 수만은 없을 것이오. 그렇다고 당신과 영원히 헤어질 수도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소. 그동안 암우개와 정이 많이 든 적각은 암우개의 말을 듣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형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다음 달 우리가 모이는 날에는 술과 안주를 더 많이 준비하여 대접하십시오. 다들 취하면 커다란 전복과 두더지를 삶아 내놓으십시오. 그걸 입에 갖다 대기만 해도 모두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사라지겠지요. 저는 이 사실을 누설했기 때문에 큰 재앙을 받을지 모릅니다. 형님이 아니라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제가 누구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남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이 되어 암우개는 적각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과연 도깨비들이 모두 전복과 두더지를 먹고 나서는 구슬프게 탄식하였죠. 성인의 말씀에 난리의 피해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보다 자기 나라 안에서의 다툼에서 더 크다라고 하였다. 도대체 우리를 죽이는 비법을 가르쳐 준 놈이 누구냐? 나를 무는 것은 내 살갗에서 생겨난다 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구나. 이제야 후회한 듯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 이어 옆에 있는 술을 다 들이켜고 차례로 죽어갔어요. 이윽고 빗자루와 뼈다귀들만이 자리에 널렸죠. 한가닥 맑은 바람에 등불만 깜빡였습니다. 암흑에는 그것들을 모아 다 태워버렸어요. 얼마 뒤 적각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이 세상에서 형님과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이제 작별을 해야 합니다. 형님께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으로 청금을 더 드리지요. 이 말을 남기고 적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곳에 아들 삼형제가 살았다.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시게 되었는데 당시 풍습에 따라 좋은 맷자리인 명당을 찾기 위해 유명한 풍수를 초청하였다. 명당에 매를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었고 또 후손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으므로 풍수를 모시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닭도 잡아주고 옷도 해주고 극진히 대접을 잘해주는 법이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은 임시로 매장한 후에 좋은 명당을 찾아서 새로 옮기는 풍습이 있었다. 유명한 풍수가 와서 앞으로 닷새만 있으면 명당을 잡아주겠다고 하였다. 다들 대접을 잘하였다. 하루는 풍수가 사랑방에서 쉬고 있으려니까 문이 열리며 이 집의 며느리가 들어와 저를 럽죽하였다. 지사님, 저는 이 집의 큰 며느리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맏아들이 잘 되어야 물이 흐르듯 아래로 해 댁이 내려갈 것이니 장손이 잘 되는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따리를 하나 풍수에게 건네주었다. 아마 옷 보따리인 모양이다. 풍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 풍수가 쉬고 있는 사랑방문이 열리며 이 집의 둘째 며느리가 들어와 저를 럽죽하였다. 지사님, 저는 이 집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둘째 자손이 잘 되어야 아래로 위로 혜택을 줄 것이니 둘째 자손이 잘 되는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옷 보따리를 하나 풍수에게 주었다. 풍수는 기분이 더욱 좋지 않았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저녁에 풍수가 쉬고 있는 사랑방에 이 집의 며느리가 또 나타났다. 저를 공손히 하는데 몇째 며느리일까? 지사님, 저는 이 집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끝손인 막둥이가 잘 되게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셋째 며느리는 이유를 달지도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명당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며 옷 보따리를 하나 풍수에게 내밀었다. 그날 저녁 풍수는 아주 기분이 나빴다. 큰 며느리는 장손이 제일이라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가운데 손이 제일이라고 하고 셋째 며느리는 끝손이 제일이라고 하니 누구를 잘 되게 해주고 누구를 안 되게 해주겠는가 실로 난감한 일이었다. 맷자리를 쓰기에 따라 장손이나 끝손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형제 간에 서로 자기들 잘 되기만 바라는 이기심을 보자 풍수는 마음이 아주 울적하고 또 불쾌했다. 그래서 옷보따리 세 개를 그대로 쌓아두고 그 집을 나와버렸다. 아들 삼형제는 깜짝 놀라 뒤쫓아가며 여보시오 지사님 내일 모레면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 가면 어찌 됩니까 거기 좀 서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며 쫓아가 풍수를 붙들었다. 이렇게 모시러 왔으니 노여운 일이 있으면 푸시고 어서 집으로 도로 갑시다. 오 맞상 제시군요. 물론 놀라셨을 것입니다만 당신네들은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있던 사랑방에 어서 가보시오 거기에 무슨 까닭이 있습니다. 당신 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저희 집 사랑방에 명당 터잡을 것이 있습니까 글쎄 가보시면 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맞상 제는 불이 났게 집에 돌아와 사랑방에 가보았다. 옷보따리 세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자기 부인을 불렀다. 얼굴을 불키며 방바닥만 보고 있었다. 큰아들은 둘째 며느리를 불렀다. 큰 며느리처럼 얼굴을 불키며 방바닥만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셋째 며느리를 불렀다. 셋째 며느리도 다른 동서들처럼 얼굴을 불키며 방바닥만 보고 있었다. 마다들은 내용을 짐작하고 말했다. 아버지 한 분에게서 우리 삼형제가 나왔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자기만 잘되기를 소원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오. 이렇게 우애가 없어서야 아무리 명당에 아버지를 모신다고 한들 무슨 복을 받겠소. 부자가 되는 것보다 형제 우애가 제일이니까 내가 다시 풍수를 찾아가서 우애 있는 명당을 알아올 것이니 기다리시오. 그리고 이 집 큰 며느린 당신이 제일 잘못이오. 윗사람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시오. 응, 내가, 내가 심히 부끄럽소이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책망하였다. 다시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마다들에게 풍수가 빙글의 미소를 띠며 다시 오실 줄 알고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좋은 명당을 알아두었으니 거기에 아버지를 모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안 가도 될 것입니다. 하고 명당 자리를 가르쳐 주었다. 맞상제는 집에 돌아와 풍수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과연 그 명당은 희한하기도 하다. 후손 중에는 큰 부자나 펴슬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도 언제나 형제간이 오순도순 사이좋게 사는 집안이 되었다고 한다. 경마자비의 꾀 우습고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옛날 옛날 똥을 아주 빨리 누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누는 거 하니 앉았다 일어서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누는데 아이고야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였을까요? 이 사람이 경마자비를 했는데 하루는 골원님 말을 몰고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원님이 당최 미련한 데다가 거듭먹거리기만 하니 아주 배알이 비비 꼬였거든요. 그래 한 번 골려줘야지 하고 벼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쯤 가다가 똥이 마렵단 말이지요. 사또 소인 잠깐 뒤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놈아 경마를 잡다 말고 무슨 뒤를 봐. 아이 그럼 나오는 똥을 그냥 끼고 가랍니까? 이 사람이 똥을 누고 오는데 뭐 눈 깜짝할 사이에 갔다 오거든요. 원님이 보니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자기는 똥을 누우도 오래오래 걸리는데 이 사람은 앉았다 일어서면 끝이니 말이죠. 그래 원님이 하도 신기해서 경마자비에게 물었어요. 야 너 어떡하면 그렇게 똥을 빨리 누느냐? 경마자비는 올컨이 잘 되었다 하고 이때 한 번 걸려줘야겠다 마음먹었지요. 그래 작정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뭐 똥을 빨리 누는 곳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래 그거 참 신기하군.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느냐? 가까운 곳은 이제 막 지났으니 한참 가다 보면 또 나오겠지요. 음 그럼 그곳에 이르거든 알려다오. 나도 똥 한 번 빨리 누워보자. 염려 마십시오. 거기 가면 제껏 알려드리지요. 그렇게 한참 가다 보니 아이고야 원님도 쓸쓸 똥이 마렵습니다. 야 똥 빨리 누는 데는 아직 멀었느냐?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원님은 어떻게든 그곳까지 가서 똥을 누려고 마려운 것을 꾹 참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더 가도 경마사비는 쓰다 달다 말이 없었지요. 야 똥 빨리 누는 데는 아직 멀었느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제 다 와 갑니다. 다 와 간다니 좀 더 참아야겠지요? 원님은 마려운 것을 참느라고 아주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더 갔는데도 경마사비는 말을 멈출 줄을 모르지요. 그래 원님이 참다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네 명에 못 죽겠다. 대체 얼마나 남았느냐? 이제 다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러자 원님은 허겁지겁 말해서 내리는데 궁둥에서는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여태 참고 참았으니 야단이 나지 않나겠어요? 말해서 내리자마자 허리띠를 끄르고 바지를 내릴 새도 없이 똥이 푸르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 원님이 무릎을 탁 치며 그러더랍니다. 이야 네 말이 맞긴 맞구나. 여기서는 똥이 참 빨리도 나온다. 허허 신기하네 이러고 말이지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교리 이 암흑에는 스무살 무렵 장인의 임소인 청주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화양동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이의 집을 들르고자 했지요. 누이의 집까지는 수십리가 남았는데 배가 아주 고팠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주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한 총가가 보였지요. 잠시 쉬면서 욕이나 하려고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젊은 주인이 나와 맞이해 주었는데 무척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죠. 섬돌에서 내려와 암흑애를 맞이하고는 넙죽 절을 하더니 말했어요. 늙으신 할머니께서 방에 계시는데 뵙기를 원하십니다. 암흑애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늙었고 나는 젊으니 꺼릴 게 없지. 또 그가 만나고자 하는 걸 보면 반드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일 것이야. 젊은 주인을 따라 들어가 보니 이른 살쯤 되는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암흑애가 절을 하니 노인은 반갑게 맞이하며 대접했어요. 나리는 저동 이서방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은 귀댁으로부터 참으로 잊기 어려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릴 불러내 인사드리게 하고서 처연하게 말했지요. 저는 이곳에 대대로 사는 양반입니다. 어느 해 우리 바깥 양반이 추노하는 일로 대구에 가서 노비들을 잡아오는데 관례대로 그곳 원님에게 의탁했지요. 그 원님이 바로 휘댁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 양반이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셨지요. 홀로 객관에 머물렀던지라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귀댁의 할아버지께서 몸소 염습을 해주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수의와 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용했던 명주비단 한끝을 잘라내 사용한 물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집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천리길 운구까지 해주셨으니 세상에 이같이 드물고 저의절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같은 일을 바랄 수 없는데 하물며 평소 안면조차 없는 사람에게 어찌 바라겠습니까? 이승과 저승이 감동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누구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늘같은 은혜를 입었어도 보답할 길이 없어 한평생 뼈에 새겨두고 있지 않았지요. 그 뒤로 저와 며느리는 한 마음으로 누에를 기르고 실을 자 배를 짜서 만드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한해도 거르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구구한 정성을 표시했지요. 그러다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 집안일을 맡아볼 사람이 없어지자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변변 차는 정성이라도 굳게 맺었으니 스스로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보내던 것을 전할 수 없어졌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자를 따로 마련해 해마다 옷을 보관해 온 지 오래되었답니다. 일찍이 대기 저동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있지 않았지요. 손자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며 연락이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청주 골원님의 사위가 된 저동 이서방이 화양동으로 행차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매우 두근거렸지요. 조금 전 수레가 이곳에 당도하니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여 감히 백일을 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 이는 하늘이 만나도록 이끌어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노인은 감격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줄줄 흘렸지요. 이윽고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한사코 붙잡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소를 잡고 닭을 삶아 대접하니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지요. 다음날 돌아가려 하자 노인이 상자 몇 개를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그동안 해마다 모아두었던 모시 등속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지요. 그리하여 감히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 마리에 가득 실코는 돌아가 장인에게 사연을 구했어요. 장인 역시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아전을 보내 안부를 물었지요. 그리고 젊은 주인에게는 좌수첩을 내려 영광을 누리게 해줬어요. 그 뒤로도 그 집에서는 해마다 사람을 시켜 예전과 다름없이 배를 보내 왔고 그 손자들 또한 종종 찾아왔다고 합니다. 허풍선이 옛날 서울 허풍선이랑 시골 허풍선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둘이 딱 만났지요. 먼저 서울 허풍선이가 허풍을 쳤습니다. 옆에 있는 개울을 가리키며 여보게 나는 방금 저 개울 속에 들어갔다 왔다네. 개울 속에 용궁이 있는데 말이지 용왕 아들 장가 보낸다고 기별이 왔지 뭔가 그래 가서 잔치 잘 얻어먹고 오는 길이라네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골 허풍선이가 깜짝 놀랐지요. 어? 그게 정말인가? 나도 가봐야겠군. 하더니 옷이 훌훌 벗어져 치고 다짜 굿자 개울 속으로 들어갔지요. 풍덩 뛰어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야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떡을 하나 들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어 고참 잔치 잘 하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았더군. 다 못 먹고 나왔어. 이건 잔해주려고 들고 왔지. 하면서 떡을 건네주었단 말이죠. 아이고야 서울 허풍선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참말로 헷갈린단 말이죠. 저는 허풍이 치느라 용궁이니 잔치니 했는데 진짜 개울에 들어갔다가 떡까지 들고 나오니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이고야 정말로 용궁에서 잔치를 하나? 그래 저도 옷을 훌훌 벗어져 치고 개울 속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들어가서 허우적 되어봐도 물뿐이었지요. 뭐 딴 게 있을 리가 있겠어요. 한 잠을 헤매다 나와보니 시골 허풍선이는 그새 가버리고 떡만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떡이 아니라 떡처럼 생긴 돌이었지요. 그래서 서울 허풍선이가 한 번 쳤습니다. 며칠 뒤에 둘이 또 길에서 만났는데 이번엔 시골 허풍선이가 먼저 허풍을 칩니다. 여보게 지난번 용궁 잔치는 잘 얻어먹고 왔는가 나는 멧돌 사러 가는 길이라네 멧돌은 왜 아 오늘 아침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마루에 놔둔 멧돌이 휙 날아가 버렸지 뭔가 그래 새 멧돌 사러 장에 간다네 그 소리를 듣고 서울 허풍선이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지요. 왜 우느냐고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 얘기 들으니 오늘 아침 일이 생각나서 운다네 한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말도 말게 글쎄 우리 집 거미줄에 왜 멧돌이 날아와 척 걸리더니 흔들 흔들 흔들리대 몇 번이나 흔들리나 세웠는데 9만 9999번까지 밖에 못 세웠다네 10만 번을 못 채운 게 억울해서 운다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골 허풍선이가 며칠 뒤에 둘이 또 길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서울 허풍선이가 허풍을 먼저 내놓았어요. 여보게 우리 집 대추나무 보았는가 키가 3천 길이나 되는데 오늘은 대추가 어찌나 많이 떨어지던지 다 주워 담으니 3만 자루나 되더군 여기 여기 그 중 몇 개를 가져왔으니 먹어보게나 하면서 잘 익은 대추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 시골 허풍선이가 그걸 받아서 맛있게 먹었지요. 그러고 나선 고맙네 그런데 그 중 한 3천 자루는 내 몫이 세 한단 말이죠. 그래 왜 그러냐고 물었다니 들어보게나 아까 내가 고춧가루 석섬을 빠가지고 가다가 은진미륵 앞에서 그만 자루가 터졌다네 그 바람에 고춧가루 석섬이 죄다 바람에 실려 은진미륵 콧구멍으로 솔솔 들어갔지 미륵님이 매워서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는데 말이야 재채기 바람이 몽땅 자네집 쪽으로 가더군 그 바람 덕분에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러니 나도 한몫 가져야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서울 허풍선이가 졌다고 하지요. 석탈해 신라의 신라의 동쪽 아진포라는 바닷가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은 힘과 숨쉬로 고기를 낚으며 살았다. 그날도 할머니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난데없이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참 이상한 일이다. 바닷가에 까치가 모여들 곳이 없는데 할머니는 숨쉬 좋게 배를 몰아 까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낯선 배 위에 까치가 떼지어 모여있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그 배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엄청나게 큰 괴짝 하나가 덩그마니 놓여있었다. 아이고 저렇게 큰 괴짝 어디 쓰는 것이고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 하였다. 때마침 다른 고깃배가 지나가자 할머니가 소리쳐 불렀다. 여보게 여보게 이리 좀 와봐요. 할머니는 뱃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낯선 배를 갯가까지 끌어다 놓았다. 그런데 괴짝을 열어보려고 하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열리지가 않았다. 할머니는 어부들과 힘을 합쳐 힘껏 뚜껑을 잡아당겼다. 영차 영차 으라차차 마침내 괴짝이 열렸다. 그러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한 남자아이와 오색찬란한 보물 그리고 하인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할머니는 마치 도깨비에 홀린 듯 했지만 일단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다. 괴짝에서 나온 하인들은 남자아이를 극진히 받들었다. 그 바람에 덩달아 할머니도 남자아이를 잘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는 일해가 지나도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더니 여덟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본래 바다 저편에 있는 용성국 이라는 나라의 왕자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는 7년 동안이나 기도하며 아들 얻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그 정성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만 커다란 나를 낳았습니다. 저의 아버지인 함달바 왕과 신하들은 사람이 알을 낳는 것은 불길한 징조라 하여 벌이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하여 커다란 괴짝에다 저를 넣어 배에 실어서 떠나보냈답니다. 배가 바다 위를 표류하던 중 저는 알에서 깨어나 이 모든 사실을 같이 탄 하인들에게 들었지요. 저희는 빨간 용이 나타나 배를 지켜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더욱 정성껏 보살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알에서 벗어났다는 뜻으로 벗어날 탈자와 괴속에서 풀려났다는 뜻으로 푸를 해자를 붙여서 탈해라 지었다. 또 괴짝을 건질 때 까치가 울었다 하여 까치 작자의 한쪽 변을 떼어낸 석자를 성씨로 삼아 석타래라고 불렀다. 석타래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청년이 되었다.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탈해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인 두 명을 거느리고 토함산으로 올라갔다. 할머니도 탈해가 큰일을 하리라 믿고 붙잡지 않았다. 탈해는 토함산에 돌집을 짓고 머물며 설아벌 성안을 내려다보았다. 7일 뒤 탈해는 마음에 드는 집 한 채를 발견했다. 그 집은 호공이라는 대감의 집이었다. 호공은 권세로 재물을 많이 모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제부터 저기가 바로 내가 살 집이다. 탈해는 이렇게 생각하며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꾀를 내어 하인을 시켜 한밤중에 몰래 호공의 집에 숫돌과 숯을 묶게 하였다. 다음 날 탈해는 그 집을 찾아가 이 집은 우리 조상이 대대로 살던 집이니 내 집을 돌려받으러 왔소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소. 젊은이가 참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구먼. 호공이 당치도 안타는 듯이 말했다. 탈해는 그래도 굽히지 않고 자기 집이라고 계속 우겼다. 그러자 호공은 관가에 가서 재판을 정했다. 재판관이 먼저 탈해에게 물었다. 호공 대감이 살고 있는 집이 그대의 집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탈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우리 집안은 본래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다른 마을에 살다가 돌아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빼앗아 살고 있지 무엇입니까 내 말이 틀림없는지 집안의 땅을 파보면 알 것입니다. 재판관은 두 사람을 데리고 호공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땅을 파보니 숫돌과 숫부스러기가 나오는 것이었다. 흠 대장간의 터가 확실하군. 재판관은 그 집이 탈해의 집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되자 호공은 한운수 없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탈해는 호공의 집을 차지하고 살았다. 호공의 집에서 살게 된 탈해가 하루는 동학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이라 몹시 목이 말랐다. 그래서 물로 만든 그릇을 내주며 하인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하인은 한다름의 샘으로 다여갔다. 그런데 물을 담아 돌아오는 도중에 땀이 비오듯 쏟아져 참을 수 없이 갈증이 났다. 아휴 목말라 죽겠네. 안되겠다. 주인님 몰래 조금만 마셔야지. 하인은 물을 딱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물 그릇이 하인의 입에 달라붙어 버렸다. 아무리 그릇을 떼려고 애써 보았으나 그릇은 떨어지지 않고 입술만 찢어질 듯 아팠다. 하인은 할 수 없이 물그릇을 입에 달고 타래에게 갔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하며 용서를 빌었다. 주인님 이 어리석은 놈을 한 번만 용서해 하인은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절대 주인님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빌자 신기하게도 그릇이 입술에서 뚝 떨어졌다. 그것을 보고 다른 하인들도 두려워하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타래를 속이지 못했다고 한다. 타래는 훗날 신라의 사대왕이 되었다. 타래 임금은 백성들을 잘 보살펴 어질고 현명한 왕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한다. 사물을 보고 품별하는 견식을 안목이라고 하죠. 옛날 이야기를 많이 접하다 보니 이야기 속 인물들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알아보는 안목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안목이란 자신에게 이로운 사랑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분별의 눈이 아니라 그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아는 통찰의 눈이다 라고 소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적괴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대장부로 인정하고 후의를 부탁하게 되죠. 역시나 그의 안목은 정확했는지 후일에 그 공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그 누군가를 의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밤에 좋은 꿈이 여러분이 찾아갈 거예요.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